이번 시간에는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제 블로그인데요. 보통 위직 에디터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순서 없는 리스트 이런 식의 형식이 있죠.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고서 javascript 엘터치면 점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뭐 html, css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엔 숫자로 순서가 있는 리스트는 뭐 html, css, javascript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항목들이 나열이 되죠. 이런 것들이 목록이라고 하고 영어로 list라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 목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문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제가 주석으로 써놓은 것처럼 순서가 없는 항목입니다. 순서가 없는 항목은 ul로 시작해서 ul로 끝납니다. ul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unordered list라는 뜻입니다. 즉, 순서가 없는 list라는 뜻이죠. 그 약자죠. 그리고 이 ul 밑에 li가 들어가면 이렇게 li 한 쌍이 하나의 항목이 되는 겁니다. 예제를 보시죠.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콘솔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됐냐면 자, li 하나의 한 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블랙이라고 하는 동그란 항목 표시가 나오죠. 밑에 마찬가지로 li가 새로 구분이 되면서 줄이 바뀌면서 이 점이 앞에 찍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목록에 대한 첫 번째 문법이고요. 두 번째는 순서가 있는 항목인 경우입니다. 그때는 li는 똑같은데 ul 대신에 ul을 써줍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는 지금 ul로 시작해서 ul로 태그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ul을 ul로 바꿔보겠습니다. 밑에도 ul 그리고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 앞에 1이 붙고 ul 앞에 2가 붙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순서에 따라서 자동으로 넘버링을 해 준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즉, ul이 붙으면 unordered list라고 해서 순서가 없는 항목이고요. ul이 붙으면 예, order list라고 해서 순서가 있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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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